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1년 4회 대기학력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이거 신유형이죠?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거 하나 봐주세요. 지금 메탄 0.5, 프로판 0.5큐빅미터 혼합기체가 있어요. 이 혼합기체에 이론연소 온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메탄이 아니고요. 이론연소 온도입니다. 혼합기체 이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거 보니까 이론연소 온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단일한 어떤 연료, 메탄이다 혹은 프로판이다 하나만 나왔다면 우리 이 공식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지금 혼합기체거든요. 혼합기체일 때 이 이론연소 온도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각각의 혼합기체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보니까 이 직각 가스량이고 CP가 이제 정한 몰 V열이잖아요. 근데 이 값이 이제 각 물질마다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연소 생성물들이죠. CO2, 그 다음에 H2O 연소 생성물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저희발량 값도 지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연소 반응식부터 구하셔야 돼요.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G 곱하기 CP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탄 같은 경우에는 연소 방식 만들면 산소를 더해서 탄소 하나니까 CO2 하나, 수소가 4개니까 절반의 H도 생기죠. 여기 계수를 맞추면, 산소 계수를 맞추면 여기는 산소 2개, 여기는 2개 합쳐서 4개가 나오죠. 그럼 여기 4개 되려면 네, 계수가 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메탄의 연소 반응식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0.5큐빅미터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판도 탄소가 지금 몇 개? 3개니까 3CO2, 수소가 8개니까 4H2O 만들고 산소 계수 동일하게 맞추면 5가 돼요. 얘도 0.5큐빅미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이 평균 정암 몰비아라는 게 뭐냐면요. 단위 한번 보세요. 이 물질 1도를, 1킬로모를 1도 올릴 때 온도를 올릴 때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냐 그게 몰비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이 CO2, H2O, 그 다음에 질소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냐? 연소 반응식에서 생산물질에. 그죠? 연소 생산물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질소까지 하나 집어넣으면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질소까지 집어넣으면 이 질소는요. 산소의 비래요. 산소에. 자 이때 이제 우리 GCF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산소가 1이면 질소 비는요. 그 산소의 3.76% 정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소가 21% 존재하고 질소가 이제 몇 프로? 한 78% 존재하잖아요. 공기 중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걸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G 곱하기 CP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메탄 같은 경우에는 메탄이 전체 연료 중에 0.5큐빅미터가 존재하죠. 그죠? 그럼 이 메탄이 만약에 1큐빅미터 있다고 봤을 때 그죠? 1큐빅미터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CO2가 하나 생겼어요. 메탄 하나당 CO2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메탄이 아 CO2가 평균 정압 물별이 13.1이죠. 그죠? 그리고 이 G는 여러분 보세요. 메탄 1큐빅미터당 얘가 1큐빅미터 이게 G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탄이 0.5큐빅미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1대 1이니까 이제 G값은 1이 되고요. 이 G의 CO2의 평균 정압 물별이 13.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CO2 하나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H2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탄이 1일 때 반응비가 2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자 우리 H2O는 10.5죠. 이 값이 들어가요.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되냐? 질소는 여러분 산소의 비례예요. 산소의 개수가 2죠. 그러면 산소가 2가 있으면 산소 1일 때 질소가 3.76이니까 산소가 2면 질소는 2 곱하기 3.76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균 정압 물비열 질소는 8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메탄의 메탄의 지금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판 같은 경우에도 0.5큐빅미터 있죠. 그죠? 자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 동일하게 CO2 보니까 앞에 개수 3이에요. 이게 G가 되고요. 자 CO2니까 13.1 그 다음에 H2O는 개수 4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0.5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개수가 5니까 질소는 자 산소 5면 질소는 5 곱하기 3.76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3.76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혼합기체의 G 곱하기 CP값을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 162.98 나옵니다. 단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와요. 네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도시 그러니까 혼합 이 가스 1킬로몰을 1도 올릴 때 이만큼의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이 G 곱하기 CP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니까 지금 여기 있죠. 이 메탄에서 3.76 앞에 2가 지금 빠져있어요. 2 곱하기 2가. 그래서 이걸 좀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은 뭘 구하냐? 네 CL값을 HL 저의 발열형 값을 구해야죠. 누구의? 혼합기체의 저의 발열형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메탄과 프로판 각각의 저의 발열형이 8750, 그 다음에 22350이에요. 여기 보시면 1큐빅미터당이죠. 근데 얘 얼마 있었어요? 메탄 0.5큐빅미터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판도 0.5큐빅미터 있었으니까 그죠? 이거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혼합기체의 저의 발열형이 됩니다. 계산했더니 얼마? 155, 50 되네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큐빅미터 나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합치면 되죠. 자 혼합기체의 이론 연소 온도는요. 자 HCL값이 155, 50 그 다음에 우리 G 곱하기 CP값이 아까 계산한 값 162.98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위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여기는 킬로칼로리 퍼 큐빅미터 여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도시 그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킬로칼로리는 상세되는데 여기는 큐빅미터 뭐 여기는 킬로몰이니까 이거 우리 또 환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연료 공급 온도가 지금 15도시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큐빅미터니까 상관없네요. 자 지금 이 혼합기체는 STP 상태, 큐빅미터기 때문에 그죠? S큐빅미터이기 때문에 STP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거 써주시면 되죠. 1킬로몰이 얼마? 22.4큐빅미터 부피를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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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줘야 되겠네요. 킬로몰이 분모의 분모에 있으니까 1킬로몰이 22.4큐빅미터라는 걸 넣어주면 이렇게 약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큐빅미터, 큐빅미터 약분 되니까 얘가 이제 도시로 나와요. 여기에 기준 온도, 그죠? 공급 온도 15도시 더해서 여러분 계산해주시면 우리가 원래 이 공식으로 썼던 것처럼 함이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네, 2152.194 나옵니다. 자 우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152.19 도시가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냥 이론 연소 온도 계산하는데 혼합기체다 보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H, L과 그 다음에 우리 가스랑 CP가까지 어떻게 혼합기체에 맞게 적용을 해서 변형을 해서 넣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기상캐스터